3.4.50 강의 그 다음 파이널로 넘어가는 전단계인데 이 3.4.50이라는 강의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많은 질문을 하죠. 왜 제목이 3.4.50인가요? 설마 이 안에 3.450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3.400문제로 언제 푸니? 그죠? 이 제목은 내가 만든 건데 예전에 문항수를 여러분 세보면 345문제가 있어요. 345 그래서 345문제를 풀어서 어떻게 하자? 50점을 맞겠다라는 중의적인 합성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유치하죠? 345문제로 50점 간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345문제인지가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교재 내용으로는 단원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다 알죠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필수 개념은 다시 한 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개념 써머리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개념 써머리 과정이 먼저 있고 자 그 다음 실전 테마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예요. 실전 테마와 실전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 과학시험이 아니잖아. 과학탐구 시험이야. 그럼 탐구라는 건 뭘까? 뭐라 생각인지 다 똑같아요. 탐구라는 건 자료 분석 능력을 물어봐요. 자료라는 것은 그래프 표 실험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이 실전 테마라는 건 어떤 똑같은 자료가 남아도 우리가 뭐 문제 물론 많이 풀어봤겠지만 만약에 어떤 표가 있다 또는 어떤 뭐 그래프가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실제 문제 풀면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만 풀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공부할 때 이렇게 해요. 1번이 아니면 막 1번 다 지우 기억이 아니면 기억 다 지우잖아. 남아있는 것 중에 오 니은인가 싶어 그럼 니은 찍고 이런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자료라도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니라 새로운 걸 물어보면 또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문항수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한 자료가 떴을 때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걸 최대한 끌어내는 거지. 그래서 일명 다지선 드라고 하는 건데요. 표가 떴다 그래프 떴다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뿐만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뭐 비읍 다섯 개든 여섯 개든 일곱 개든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걸 최대한 복습해 가면서 푸는 게 바로 여기 실전 테마 유형인 거야. 알겠죠? 이거 풀면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아니면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자 이게 끝나면 단어별로 실전 문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실전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출은 없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당연히 중급 이상 중급 문제 이상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아 내가 아직은 여기가 좀 부족하구나 여기는 그래도 나는 잘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음 자 그 다음 아 자 교재 이제 강의 진행이겠죠? 교재 순서는 보통 개념할 때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름부터는 선생님이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현장이든 어디든 2단원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 교재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이 책 받고 어 책에 바뀌어 순서가 안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의도한 거야. 제일 먼저 2단원을 먼저 해요. 2단원이 뭐죠? 원자의 세계죠. 원자 구성 입자부터 시작해서 전자배치 주기를 넘어가는 패턴 나름 고난도 단원은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 3단원 합니다. 2단원과 3단원은 내용적으로 좀 연결되죠? 분자 세계니까. 2, 3 먼저 하고 그 다음 1, 4 단원으로 넘어가요. 당연히 양적 계산 여기는 중화 파트가 있겠죠. 자 여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2, 3 단원은 약간은 암기 중심이잖아. 내가 깔끔하게 외우고 있는 게 다 맞는가? 그쵸? 분자 모양은 어디까지 외우고 있는가? 주기율은 어디까지? 전자배치 내가 외우고 있는 게 맞았는데 다시 한번 체크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근데 1, 4 단원 화학원을 잘한다 못한다는 어디서 결정하는? 물론 여기서 결정하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름 킬러에 준하는 문제든 킬러든 잘 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여기 풀려면 당연히 여기가 안 돼 있으면 시간 확보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몰 곳에서 많이 느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2, 3 단원은 잘 알아. 그렇다고 여기를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승부수는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까지 가는데 누가 좀 더 빠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무조건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아 여기 2, 3 단원 먼저 정리해서 깔끔하게 끝내주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1, 4 단원에 할애할 거고 문항수도 사실은 세보면 1, 2, 3, 4를 고르게 4등분한 게 아니라 1단원과 4단원 문항이 좀 더 많아요. 여기는 나름의 킬러도 있고 대다수가 약간의 뭘 손을 써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계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 유형과 계산 문제 좀 구분해서 갑니다. 또 하나 1단원도 결국은 본지는 화학 반응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4단원도 결국은 산화 반응 반응도 화학 반응이고 중화 반응도 화학 반응이잖아. 전부 다 화학 반응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좀 더 편하다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리 좀 말씀하면 작년에 3, 4, 5공 진도가 조금 느려가지고 완강이 좀 늦었었는데 올해는 최대한 빠르게 선생님이 완강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요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개념 써머리가 있고 실전 테마 실전 문제 들어가는데 이 개념 써머리는 딱 정해져 있는 틀이거든요. 그래서 2단원과 3단원 파트에 해당하는 개념 써머리는 새로 촬영을 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작년에 찍은 걸 내가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작년에 개념 써머리 한 두강씩 두강씩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살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1, 4단원은 개념 써머리부터 선생님이 다시 찍을 겁니다. 알겠죠? 또 추가해야 되는 세부 내용들이 미스니까. 여기는 약간 고전화학 파트거든. 오케이? 그래서 강의 듣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건 요건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지금이 시즌별로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며 여러분이 계획을 다시 딱 세우고 약간 이제 열공 모드로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처음 개념할 때. 그치? 그 다음에 여름에 약간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름에 과학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때 공부하는 순서는 이런 거예요. 학습 순서인데 학습법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공부를 한 번에 막 몰입해서 빨리 해치우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나눠서 매일매일매일 하는 게 좋은 거냐 나눠서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한 번에 몰아쳐 하는 게 좋냐 그런 거 궁금하긴 하잖아. 그렇죠? 선생님 생각엔 2단원과 3단원 2단원이나 3단원은 광희처럼 좀 빨리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는 좀 몰아서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2단원 끝내버릴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3단원 끝내버릴 수 있는 거야. 이게 한 번에 끝내지 못한다는 건 개념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하루에 꼭 안 끝내도 두 번에 끝낼 수도 있고 세 번에 끝낼 수 있어. 짧게. 이거를 지지부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 이거는 단기간에 좀 끝내달라는 거고요. 대신에 1사 단원은 1단원을 아 나는 어제 뭐 이런 거 어제 주말이라 토요일, 일요일에 1단원 끝났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 얘기했으시 계산이 계산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풀이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문제를 푸는 감각이 되게 필요한 파트가 여기거든. 공감하시죠? 그죠? 이거는 본인이 암기한 걸 끌어내는 개념 파트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지만 여기는 무난풀이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감각이라는 건 조금만 방치돼도 감각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꾸준히 해주는 걸 추천한다. 그래서 진도를 느리게 나가도 그렇다고 무슨 수능 때까지 가진 않잖아. 그렇죠? 조금 천천히 가도 자주자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파트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선생님의 킬러 특강은 다 들었죠? 킬러 엔제 들을 사람. 킬러 엔제는 굉장히 좋은 강좌고요. 킬러 엔제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여름에 같이 들을 친구도 있고 이미 들었던 친구도 있겠지만 여기 봐봐. 선생님 커리가 개념 다음에 킬러 특강 그 다음에 3, 4, 5, 0 그 다음에 파이날로 넘어가는 게 큰 줄기거든요. 이때 지금 우리가 3, 4, 5, 0 하는 시즌이니까 여기서 쭉 가잖아요. 3, 4, 5, 0 진도가 나갈 때 본인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 중에서 약간 상위 3등급 중 된다면 분명히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조금 느리 속도는 다르겠지만 이때 만약에 킬러를 킬러 엔제라는 걸 여기서 같이 수업을 듣겠다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좀 빠르게 단기간 해치우시고 그 다음에 킬러 엔젤을 60문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나눠서 꾸준히 동시에 진행하면 좀 더 효과적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어 나는 킬러 엔젤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어 이거 빨리 들어야 되는데 이거 듣고 이거 들으려면 조금 벅찬데 이거 듣고 이거 뒤에 들을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나눠서 들을 문제 풀이기 때문에 나눠서 들을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뭐 6문제씩 일주일에 8문제씩 또는 하루에 3문제씩 하루에 4문제씩 끊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 처음에 이 파트가 킬러에 대한 접근이 전혀 안되면 이걸 풀리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 그죠? 킬러에 대한 본능이 생겼으면 혼자 풀어내야 되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같이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끝나면 이제 실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로 넘어가게 되는 컬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하면 좋겠고 또 하나 또 하나요. 선생님 정신교육은 뭐 수업시간에 딴 얘기는 잘 안 하잖아. 내가 그치? 수업만 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부하는 학습량에 대한 얘기를 살짝만 해볼게요. 고3 수험생 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는 없겠죠. 그죠? 열심히 안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 본인이 뿌린 씨앗이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좋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근데 이 열심히 라는 개념은 뭘 하든 힘들거든요. 뭘 하든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해도 힘들고 많이 해도 힘든데 이거 좀 아셔야 돼요. 과연 남들은 얼마나 하고 있나?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건 그냥 나만의 열심히잖아. 누구나 자기한테는 관대한 거겠죠. 물론 지금까지 아 나는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 화학을 그런 친구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 이렇게 화학을 공부가 가능하구나. 화학만 3시간 가능하네? 4시간 문제풀이 가능하구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열심히 한다는 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이때 늘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겠지만 봐봐. 여기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100문항을 풀었어. 근데 몇 개 틀렸냐면 4개 틀렸어요. 뭐 잘했어. 근데 이 친구는 100개를 풀었어요. 근데 몇 개 틀려냐면 19개를 틀렸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현재 여름이니까 이 친구가 학습은 나름 잘 돼 있고 이 친구는 꽤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가 넌 나는 아 개념이 부족한가? 개념을 다시 해? 지금 개념을 다시 할 시간은 없거든. 똑같이 얘가 문제풀이 3, 4, 5, 5 하면 얘도 3, 4, 5, 5 하거든. 이거는 선생님이 화학일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봐봐. 얘는 객관적으로 100개 중에 4개 틀렸고 100개 중에 19개 틀렸으니까 15개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으나 얘는 100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100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얘는 3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얘는 당연히 실력이 이만큼 못 받쳐주기 때문에 3시간보다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따라서 5시간 걸렸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니까 이미 문제 똑같은 100문제 똑같은 문제를 푸는 데 불구하고 쓰는 시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러면 문제풀이 수업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몇 개 틀렸나 아 4개 틀렸네 끝 다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푸는 게 문제풀이거든.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반드시 확실하게 잘 걸로 갖고 넘어가는 거잖아. 그게 문풀 수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4문제를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될 거고 얘는 틀린 19문제를 복습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습해야 되는 문제 자체가 얘가 더 많잖아. 그쵸? 복습하는데 걸리는 시간 얘는 만약에 30분 동안 4문제 딱 정리하고 끝났어. 얘는 복습하는데 이 안에는 꽤나 복잡한 문제도 들어있을 거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복습하는 데만 2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외관상 봤을 때 야 너 몇 문제 풀었니? 오늘 나 100문제여. 너도 100문제여. 어 너네 공부량이 똑같네?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따라서 아 외관상 봤을 때는 이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의 노력한 시간 자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얘랑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개수를 풀었기 때문에 얘가 얘를 따라잡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외관상 봤을 때 A라는 친구가 만약에 4시간 공부했고 얘가 4시간 공부했어. 독서실에 옆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양으로 공부했을까요? 그건 아니야. 얘가 얘를 따라잡으려면 몇 시간 공부해야 될까요? 똑같은 시간 공부해가지고 택도 없죠. 당연히. 그쵸? 근데 엄청 많이 해야 돼. 뭐 8시간 한다고 치자. 그럼 또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화학만 하나요? 또는 이게 뭐 다른 과탐이라면 선생님 그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구경수 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얘보다 그냥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수학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른 과탐 도표를 안 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본다면 얘는 하루가 24시간 얘는 하루가 50시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화학만 해요? 어떻게 맨날 특정과학만 해요? 고르게 해야 되니까. 결국은 따라갈 수 없을 것처럼 느끼는 그런 절망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일을 악물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반드시 그냥 열심히는 안 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학습 계획을 세워도 이게 지킬까 말까 하거든. 근데 계획이 없이 그냥 이번 여름엔 열심히 할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지나면 금방 지나가요. 여름은. 그러면 다 분위기가 파이날로 가. 다 몰고사 문제 풀이는데 나는 점수가 아직도 그래. 그러면 되게 암울하거든. 지금 우리 보통 고3 입장에서 봤을 때 여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때 조금 더 일을 악무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시고요. 계획이 널널라면 안 돼. 그리고 최대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추천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일 학습 시간에 대한 궁금하지 않아요? 나라는 인간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가? 몇 시간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8월 1일이다. 라고 하면 내가 우린 이과니까 8월 그래프 좋아하잖아. 8월 1일은 내가 공부를 몇 시간 했는지 이렇게 좀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한 자극이 됩니다. 이게 공부 지나다 보면 다 느껴봤겠지만 일이 생겨요. 어떤 날은 조금 아파서 어떤 날은 친구랑 좀 수다 떠느라 어떤 날은 집중이 안 돼서 다 나름의 핑계가 다 있어. 어떤 날은 할아버지 생신이라 생신 파티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쵸? 그럼 어떤 날은 공부를 조금밖에 못할 수 있거든. 상황적으로.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어 지난주에나 일주일 동안 뭐 했지? 한 게 없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기록을 해놓으면 인간적으로 고3이라면 어 야 어저께 공부 너무 너무 조금밖에 못했네. 그러면 8월 3일 날은 좀 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대그래프 좀 올려줘야 돼요. 이게 이게 쫙쫙 올라가면 여러분 성적도 쫙쫙 올라갑니다. 이게 겨울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겨울엔 대다수가 개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을 오래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지금은 웬간하면 다 웬간히는 알아요. 이때는 이 시간이 곧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성적도 뭐라 올라간다. 근데 이게 여기에 가능하시면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 현장 강의에서 수업 들은 시간도 넣으면 좋겠지만 어 내 생각에는 어 필요한 건 본인이 인강 듣는 것도 아니고 현장 수업 듣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온전히 앉아서 공부한 시간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수업 듣는 건 그냥 들은 거야. 수업이라는 건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이런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 그쵸? 도서관 가서 책 사놓고 연구하면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이거는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유형이야.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뭐가 중요한지 이제 알았으면 뭐 해줘야 돼? 그걸 여러분이 혼자 앉아서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혼자 앉아서 딱 공부한 시간을 기록해보면 이번 여름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지날 겁니다. 아시겠죠? 약간 잔소리를 했는데 책은 두껍지만 사실은 금방 끝나요. 왜? 그만큼 우리의 실력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믿으시고 이번 여름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감사합니다.